주님께 홀로 기도들이 옵니다 이 자는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보다 아버지 뜻대로 해하소서 아버지여 비오니 이 아들을 제물 삼사 세상 만민 부어다 저린 양되게 하소서 어떻게만 백성의 죄 담당할 수 있을까 진정 고통에 쓴 자 마셔야만 합니까 그러나 내 뜻보다 아버지 뜻대로 해하소서 아버지여 비오니 이 아들을 제물 삼사 세상 만민 부어다 어린 양되게 하소서 어린 양되게 하소서 아들을 격려를 재생하시옵소서